한국국토정보공사 아빡 뭐 가난했겠죠 그래서 새가 빠지게 본 돈 싹 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 동네사람은 내 행님 보고 말하는지 압니까 부모형도 잘 안만나갖고 학교 2대 못 등기고 1년 365일 뼈빠질게 일만한다고 승기야, 피슨아! 아버지, 내 약속 잘 지켰지.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. 근데, 나 진짜 힘들었거든. 내 자다. 나 지켰지. 고소, 고소, 고소.